아 카카오 분석 업무를 보세요 난리 났습니다 다들 잠도 못자 그냥 저에서 있을 것 같애 다들 야 막 준비하고 그냥 난리 났을거야 준비하다가 이제 지쳤겠지 지금 시험에 쓰자 아무도 집에 퇴근 못했을 것 같애 저 아닌가 다 퇴근하고 집에서 있나 야 저 건물 좋다 아유 나도 다 늙어서 모르겠다 저런 회사 한 3년만 다녀보면 재미있을 텐데 2년 아니 1년 아니 3개월 다 늙었어 옛날 같았으면 아 어쨌든 다 늙었어 저런 데 갈 수가 없어 젊음이 좋은 거야 저런 회사 다녀봐 재밌어 나도 옛날에 그 시대에 저런 회사에 다녔어 비슷한 음 최고의 회사 지 어 직장인이 선택할 수 있는 최고의 회사 그 중에 하나 아닌가 그쵸 나도 그랬다니까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